여러분의 일본 아주치, Dr. 오미입니다. 제가 요즘 수지가 나오는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 재밌게 봤거든요. 여러분들 보셨나요?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와, 사업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배울 문장은요. 사업은 결코 쉬운 일 아니야. 자, 이거 일본어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. 기교라는 말이 나왔어요. 앞에 오는 한자가 일어날 기자죠.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다 라는 뜻으로 이 기교라는 말을 씁니다. 한자 조심해 주세요. 개시대 이거는요. 원래 개시대라는 발음인데요. 회화에서는 이렇게 간절하기 위해서 작은 줄을 개 다음에 놓고 개시대라고 발음할 때가 많아요. 이거는 뭐 절대로라든가 결코 라는 뜻이고요. 간단나몬. 네, 간단다 는 간단하다 라는 뜻이죠. 거기 뒤에 붙어있는 몬. 이거 원래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에 모노가 좀 변화된 건데요. 회화에서는 모노가 이런 식으로 몬. 네, 이렇게 발음합니다. 그래서 간단나몬 라고 하면은 간단한 것이라는 뜻이 되고요. 자, 나이는 면사에 붙여서 면사를 부정할 때 쓰는 표현이죠. 그래서 간단나몬 오잖아요. 쉬운 거 아니야. 간단한 일이 아니야. 라는 뜻이고 마지막에 요는요. 반대방에게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. 자, 다시 한 번. 사업은 결코 수윤니라 아니야. 네, 일본어로 연습해 주세요. 네, 제 MBTI 알고 싶다고요? 아, 저는 사실은 해본 적이 없어요. 뭐 같으세요?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.